2월 2일 주간 DH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새로 오신 분은 이제... 덕수부터! 새로 오신 분은 김병준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초대회석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초대를 자주 하지는 않겠지만 가끔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오늘 오신 분은 최진석 선생님이고요. 지금 성균관대에서 학술연구교수로 계시고 성균관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 지금 수석돼 있고요. 한국문학, 현대문학 전공자고 박사학위 논문은 문화냉전기구의 형성과 변동연구라는 제목에 195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한국 지식인에 관련한 연구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셨습니다. 저와의 학부 때부터의 인연 때문에 이번에 초대를 하게 됐고 지금 최근에 저랑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에도 참여를 했고 해서 딱 적임자다. 지금 초대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나? 최진석 선생님 소개부터 자기가 인사를 드려야죠. 방금 소개받았던 것 같이 성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최진석이고요. 현대문학과 진흥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사라기보다는 약간 기업적인 걸 하고 있긴 한데 큰 맥락에서는 지성사 연구에 해당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현대문학 전공자라고 했지만 저는 주로 작가나 작품 같은 그런 전통적인 연구 대상보다는 특정 매체나 단체나 하여튼 좀 큰 범죄의 대상들을 다루는 연구들을 주로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약간 좀 낭말하는 말들이 됐지만 그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작업에 끼게 되는데 운 좋게 제 주변에 인맥이 있어서 이런 데에 좀 또 좀 뭐랄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학교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달라고 하길래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사실 최인석 선생님은 저랑 학교때부터 문학 동아리 같이 하던 사이고요. 그래서 공문과 내에 있는 현대문학 동아리 같이 매주 모여서 소설 읽고 거의 소설이었죠. 소설 읽고 그런 사이입니다. 문학보이 문학보이 같은데 문학 뭐 청년 근데 같이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됐으면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 생활을 했었고 오랜만에 제가 다시 연구자 생활을 좋아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도 오늘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인석 선생님한테 좀 컨텐츠를 미리 들었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오늘 조금 사회처럼 진행을 조금 할게요. 그러면. 아 김방성님 오늘 그거 안 하나요? 공지나 이런 거. 네. 일단 뉴스 소개부터 먼저 간단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먼저 하시죠. 그러면. 네. 일단 뉴스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문할게요. 저희 뉴스 판넬이죠. 오늘 뉴스는 대략 6개 정도가 있네요. 6개. 그중에서 2개는 학술대회고 2개는 한국연구재단 관련 2개는 이제 구인구직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건이 있겠습니다. 일단 학술대회 2건부터 볼게요. 한국근대문학회 한국문학 멀리서 읽기 이 제목으로 열리는 학술대회죠. 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다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읽기 방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길인데 사실 자유발표 쪽보다는 기회발표 쪽이 기획발표 쪽이 비교적 멀리서 읽기에 가깝지 않나 싶고 사실 이거는 저번주에 간략하게 홍보를 해드리긴 했죠. 근데 저번주에 저희가 소개를 안 했던 거는 중회의실 주소 이제는 중회의로도 같이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두 분이 발표토론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뭐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토론은 아직 안 썼습니다. 이상 이거 이틀 남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어... 그렇습니다. 전 언제나 당당합니다. 근데 컨셉이 정말 확실한가요?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유인태 탓을 하기 어려운 게 김형진 선생님도 늦게 냈잖아요. 제가 늦은 탓이죠 사실. 수요일날 들여가지고. 네. 오늘 밤에 이 녹화 끝나고 작업을 해서 그 학회 측에서 요구한 거는 내일 아침 9시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오 이거야. 밤을 새서라도 제가 해서 보내겠습니다. 아이씨. 네. 그래서 사실 이 발표는 별로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대할 껀덕지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권은 선생님의 수량적 문체론과 기법의 문학사 의식의 흐름 멀리서 읽기. 대목만 보고서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어떤 주제로 발표하실지 대충 아나요? 권은 선생님은 저는 논문으로만 봐가지고 실제로 잘 모릅니다. 데이터 기반 자료 읽기란 무엇인가. 근데기 백화점 자료를 중심으로. 김지선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 김지선 선생님은 지금 준비 중인 박사학위 논문의 개략적인 얼개 뭐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소개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실 겁니다. 김지선 선생님. 그렇다면 문학하고는 조금 일정한 거리가 있지 않나요 사실. 김지선 선생님. 뭐 문학 자료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기 말하는 근대기 백화점 자료들 중에서 보면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 잡지에 올라온 여러 형식의 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넓은 범주에서 보면 근대문학 연구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젠더 서사. 사실 여기까지는 되게 흔한 제목인데. 뒤에 지도가 붙네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연결할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 안선 선생님. 혹시 뭐 발표하는지 아시는 분? 잘 보여요. 갔다 와서 소개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국 문학 작품 영어 번역 양상 멀리서 읽기. 당국대학교 김지윤 선생님하고 서울대학교 전세진 선생님이 공동 발표하시네요. 어떻게 접근하려나.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애들하고 놀아줄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술 대회. 2023년 한자 한문 연구소 학술 대회가 고려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또 두 사람이 있네요. 또 바로 또 인태 또 병준 이제 그만. 네. 그래서 일부 학술 발표는 디지털 한문학 연구의 의미와 실제라고 해가지고. 유인태 선생님이 디지털 한문학 연구의 가능성과 그 의미에 관해. 를 발표해 주실 거고. 고려대학교 지영원 선생님이 시와 총림 소재 비교 시와 연구. 디지털 인문학적 논의를 위한 분리와 항목화를 중심으로 라고 하네요. 사실 뒤쪽은 좀 관련이 없는 내용 같고. 이 앞쪽이 저희 관련인 것 같고. 유인태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써 주실 건가요? 다음 주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마 기존에 썼던 유사한 논문을 재탕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것도 다음 주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김병준 선생님 발표문에 대한 토론 문을 열심히 써야 되기 때문에. 2월 16일인가. 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발표가 2월 16일인 건 아시죠? 그렇군요. 확인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발표 당일날 토론 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발표 당일 전에 발표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원 선생님은 대략 알 것 같긴 한데. 혹시 유인태 선생님이 마시는 거 있으면 간략하게 생각합니다. 지영원 선생님은 저랑 공동 논문도 한 편 썼고요. 이 분은 기본적으로 한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한시 자료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이제 저 시화총림이라는 자료가 시화집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시화집이어서 저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좀 자료 외연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소개하는 형식의 논문을 발표할 것 같아요. 이길환 선생님이 토론하시고요. 뭐 여기는 역시 온라인도 참가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토론자이니까 예의상 참가할 예정입니다. 혹시 저하고 저녁에 술 한잔 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같이 술 한잔 하려고 오시면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관계자로서 말씀드리면 이 학술 대회는 발표자만 의무적으로 오프라인 현장에 참여해야 되고 발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자유예요.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됩니다.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라고요. 저한테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술 먹으려면.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한국연구재단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 끝날 것부터 얘기하죠. 지금 유튜브 정식 공지는 안 됐는데 한국연구재단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지금 2023년 인문사회 학술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가 2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2시부터 16시 15분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 가보시면은 이렇게 예약 있죠. 알림 받기 미리 세팅해 두시면은 정해진 시간에 알림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올해 조금 이것저것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이문사회 연구 본부 본부장님이 바뀌셨죠. 원래 서울대학교 어느 분이셨더라? 죄송합니다. 이강재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전호영 교수님으로 바뀌셨는데 한양대 로우스쿨에 계시는 선생님이고 이번에 조금 주요 내용으로 바뀐 게 신규 과제 사업 개시일을 연 2번으로 바꾸는 거 원래는 3번은 개시일이 3개였죠. 5월 1일 7월 1일 9월 1일 6월 1일로 통합 6월 1일 9월 1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건 뭐 상관없고 이게 조금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문 후속세대 지원규모 대폭 확대 그래서 이번에 A형과 B형의 신규 과제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A형이 경쟁률이 20%였던가요? 경쟁률이 5대 1 정도 수준이어서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신규 과제가 좀 확대가 되니까 좀 더 쉽게 비교적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해보는데요. 모르셔도 이제 쉽게 더 많아진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과학 연구 지원은 인문학에서는 별로 관심 없고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 연구 지원 강화 라고 해가지고 강화할 거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주 화요일날 발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이 다 결국은 연구윤리 관련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까지 조금 강조하는 거 봐서는 연구윤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더더욱 조심 또 조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계에 썼을 때 우리가 그냥 대충대충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용해야 될 거 인용 안 하고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철저하게 검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 잘못되는 경우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대충 소개는 다 끝난 거 같고요. 여기 소개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권하고 구인권이 있는데 이게 둘 다 김병준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전에 성균관대 데이터 톱 할 때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와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디지털 인문학 수요가 있고 인문학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좀 물어보셨어요. 저랑 이메일로도 몇 번 자문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내용을 좀 알려드렸는데 자료 공유가 진짜 시급하고 곡중에 있는 자료들이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을 거다. PDF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공개부터 하시는 게 없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서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쭉 공유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국립중앙도서관 공지사항에는 아직 안 올라온 거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 차린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있었고 좀 내려보면 국립중앙도서관 영부정보실 이번 달 말까지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밝혀 드리는 게 좋으니까 국립중앙도서관 영부정보실 국립중앙도서관 영부정보실 최민진 선생님입니다. 맞습니다. 영부정보실 최민진 선생님. 성함 까먹고. 네. 그래서 이 아래 내려가다 보면 2월 28일까지 이제 접수가 돼 있고요. 선생님 좀만 내려주시면 네. 그리고 근대잡지 그리고 고문원 그리고 근대신문 이렇게 있는데 그 붙임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아 네. 공지사항이 올라왔네요. 최민진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올려주셨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아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었군요. 못 찾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고문원 자료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뭐 다 자유롭게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연구계획서를 써가지고 자료 요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네. 어 마음 같아서 그냥 다 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뭐 법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네. 연구계획서를 써서 내는 것까지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쓸 시간이 있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급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는 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연구했다고 아마 사사표기 같은 것도 다 알고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연구계획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네. 간단하게 쓰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계획서 쓰듯이 뭐 10페이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쓰면 복잡할 뿐이고 정말 간단하게 어 핵심 내용들을 쓰셔가지고 뭐 웬만하면은 사실 한 페이지 안 넘기게 이 표 안에다가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요청자료는 좀 많을 수가 있겠죠. 사실 네. 여기에 탐 많은 자료들 진짜 많습니다. 보면. 네. 이게 아무래도 여기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어차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 하는 김에 성과가 나오면 좋으니까 가능하나 그냥 연구계에서 쓰고 자료만 받고 먹튀하진 마시고 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빨리 성과를 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분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죠.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지 탄력받아가지고 더 많은 걸 해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네. 저는 궁금한 게 텍스트 파일이 뭐 XML인지 JSON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정말 TXT 파일인 건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받아보고 싶긴 해요. TXT인지 XML인지 어떤 텍스트 파일을 주는지 그냥 텍스트일 것 같아요. 당연히 플레인 텍스트 아닌가요? 그냥 그냥 XML이나 JSON 이면 XML이나 JSON 형식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거꾸로 플레인 텍스트로 받은 다음에 거기서 객체명 식별 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거 오히려 그런 게 연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기가 그럼 네. 근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고문원 쪽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얼핏 듣기로 탐내하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쪽 고문원이 사실 난이도가 더 훨씬 더 높은데 뭐 잘하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네. 네.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찬경 교수님이 저한테 부탁한 건 아니고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저랑도 한번 식사도 했었고 이제 강연도 한번 제가 했었는데요. 경북대학교에 있는 인문사회 연구소 사업이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런 많은 한인들의 데이터 고술사도 되고 여러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모으는 그런 아카이빙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박사급 연구원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찬경 교수님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이긴 한데 어쩌다 보니 계단 사회과학 쪽 연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일인원 연구까지 같이 하게 되죠. 포함이 돼서요. 메타데이터 생성하는 거 뭐 이른바 문헌정보학과 쪽에서 좀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그쪽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봤습니다. 음. 보수 조건이 뭐 그냥 무나무나하네요. 일반적인 연구교수. 복지수주의. 네. 인문사회 연구. 네. 경북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활동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갈 수 있겠네요. 거천에 8시간에 주 5일에 그리고 1년. 그리고 사업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재계약. 일단 기본 조건은 거의 연구교수 같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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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